자, 확률에서 왜 확률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이용해서 통계적 출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자, 추정과 가설 검증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에서 항상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모수가 있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95% 확률 범위를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95%를 정해줍니다 그런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100%로 안 합니까? 100%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100%예요 그렇죠? 모든 확률이 100%라는 값은 모든 값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무한대가 100%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분석하는 의미가 없죠 모든 값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측하는 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통계에서는 100%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9%, 95%, 90%를 쓰게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게 95%라는 확률 범위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90%, 95%, 99%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통계에서는 95%를 거의 씁니다 확률은 정해져 있는데 확률을 정해져 놓으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좌우에 모수가 있을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써있냐면 표준 편차라고 써 있죠 이거 보이시죠? 표준 편차는 일정한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표준화시킨 게 표준 편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하는 모든 설문지라든가 모든 돌려서 연구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이런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형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운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두 발자국 이게 거리입니다 1.96인데 1.96 표준 편차 저는 표준 편차를 발자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발자국 이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 하나, 두 개의 어디가 있냐면 모든 모수가 95%가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고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모집단을 우리가 모수를 구하는 건데 그 모집단의 모수는 우리가 구하는 평균으로부터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두 발자국 이내에 있을 확률이 95%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96 이미 이거 정해져 있어요 95%라고 확률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표준 편차만 알면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만 알면 이 거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확률을 여태까지 배웠는데 확률은 이거예요 도수분포표예요 거기 보면 빈도수 이렇게 퍼센티지 나와 있죠 퍼센티지가 확률인데 우리는 95% 확률을 가지고 이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맨날 확률을 구하죠 그런데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확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확률은 무조건 95%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아내는 건 뭐냐면 확률을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평균으로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지 그 오차범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통계에 있어서의 추리예요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확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서는 경험적 법칙이라 그래서 뭐가 있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모든 데이터가 모여있는 분포가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돼 있냐면 이렇게 결정돼 있어요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즉 표준 편차 한 걸음만큼 즉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7.47만큼 떨어져 있는 이 거리만큼 모든 데이터가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68.26%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데이터가 아까 전에 봤죠 이 데이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확률이라고 그랬죠 데이터 개수가 확률입니다 즉 모든 데이터의 70%가 이 범위 안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표준 편차만큼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95%가 들어가 있습니다 95.44%가 모든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분포를 하면 평균과 표준 편차만 계산해낼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설문지 돌려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 표준 편차의 이 표준 편차 안에 뭐예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수의 값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발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95% 이내로 정하세요 뭘요? 이 양쪽의 사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5%면 1.96이에요 아 2가 95.44죠 이렇게 99%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뭘 구하냐면 이거를 구합니다 95%라는 확률로 우리가 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두 개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돼요? 0.44만큼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아니고 0.44만큼 빠져야 되니까 이만큼 줄어들어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96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95%고요 얘가 나머지 이게 5%를 나눠서 0.25 0.25 이렇게 0.025죠 0.025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뭐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95%의 확률 범위를 이용을 해서 모집단의 모습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짜 값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범위가 오차범위예요 이 오차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게 가설검정입니다 자 되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해서 돌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정규분포를 띄어요 이렇게 하죠 우리 이 막대 그래프가 결국은 이 면적이죠 이게 우리가 확률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이게 확률인데 이만큼의 확률을 계속 우리가 무수히 많이 쪼개면 결국은 이런 모양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이 막대 그래프 결국은 이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뭐냐면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적이 정해져 있죠 얼마만큼? 전체 95%라는 걸 정해놓고 결국 우리는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1.96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를 찾는 겁니다 이게 통계에 있어서의 추정이에요 결국은 이 범위 안에 뭐가 있어요? 모집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진짜 값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집단의 값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표본을 조사해야 되죠 표본을 조사해야 되니까 표본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규분포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본을 설정하는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마다 뭐가 바뀌냐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모집단이 아니고 표본을 구하는데 표본의 평균은 이렇게 모집단의 평균하고 일치를 하는데 표본을 구했을 때 이게 결정이 됩니다 표준 편차가요 이렇게 바뀝니다 루트 M분의 뭐냐면은 표본의 데이터 개수만큼 나누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바뀌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종 모양이라고 해서 시그마만큼 바뀐다고 해줬죠 두 시그마만큼 바뀌는데 우리는 표본을 갖고 조사를 하는데 표본을 갖고 뽑아봤더니 이 표본의 분포는 루트 데이터 개수만큼 나눔 만큼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려보면 이거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시그마만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죠 표본을 뽑으면 이 표본 분포는 루트 데이터 N의 개수만큼 시그마를 표준 편차를 이렇게 더 쪼개줘야 됩니다 자 그게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T분포라는 분포예요 표본 분포 T분포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걸 갖고 씁니다 이렇게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눠준 거를 가지고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표본의 값에서 데이터 개수를 많이 늘리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개수를 늘리면 이 오차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줄어들죠 뭐냐면 점점점점 정확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오차 범위가 줄어들어요 올라가요 그래서 표본의 데이터 개수를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오차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문지 돌릴 때 100개에서 200개 이상은 우리가 구해야지만 오차 범위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런 정규분포를 쓸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서는 모수 통계가 있고 비모수 통계가 있어요 모수 통계는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정규분포 모양을 가정해서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티테스트, 아노바, 회귀분석 이런 것들은 다 모수 통계입니다 데이터가 N이 30개 이상 아까 전에 우리가 샘플 개수를 많이 뽑으라고 해줬죠 샘플 개수에 따라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우리가 좁혀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좁혀줄 수 있는데 이 정규분포의 모양이 N이 30개 이상이면 이런 정규분포 모양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수 통계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간호대라든가 의대 같은 데 보면 너무 이게 시약이 비싸서 샘플이 10개, 20개 가지고 샘플링을 해요 그리고 실험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정규분포 모형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럼 분석을 못하느냐?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비모수 통계라는 걸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비모수 통계는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데이터를 이렇게 순위로 바꿔줍니다 총 데이터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6개가 있는데 이게 원래 값입니다 이게 원 데이터인데 이 원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개수가 작으니까 그냥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6개니까 15가 제일 많죠 그러면 얘가 6번 순위를 쭉 매겨서 제일 높은 게 제일 높은 점수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순위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가지고 거리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차이 검정을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게 비모수 통계 분석 기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수 통계 분석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비모수 통계 분석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뒤에 나옵니다 좀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쌍쌍이 돼 있어요 실제로는 대부분 다 논문에서는 모수 통계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실험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 실험 연구 대부분 안 하시고 대부분은 다 우리가 저 연구를 하시죠 설문지 분석을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모수 통계 분석을 쓰게 될 거예요 데이터를 보통 한 200개 이상 우리가 보통 뽑죠 200개에서 300개 이상 데이터를 추출해서 쓰기 때문에 모수 통계 분석을 쓰게 될 겁니다 추정과 가설 검정이 있는데 추정은 아까 전에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두 개의 표준 편차 거기다가 표본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구해가지고 그만큼의 오차 범위를 구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는 추정 방법은 안 쓸 겁니다 그죠? 대부분은 가설 검정을 쓰죠 가설 검정은 모수가 얼마다라고 가정을 하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귀무 가설, 대립 가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설을 설정하는데요 가설에서 대부분 뭐를 하게 되냐면 A하고 B라는 변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 줄 거세요 그런데 가설 검정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SPSS나 또는 R에서 우리가 나중에 통계 검정을 하는데 가설 검정이면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검정을 해줘야 되죠 그럴 때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가설은 귀무 가설입니다 이거 별표 100개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죠? 왜 0.05를 쓰나요? 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죠 그게 질문이라고 얘기해줬죠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검증하는 가설 즉 표에다가 그리는 가설 또는 우리가 검증하는 가설은 SPSS나 R에서 검증하는 가설은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을 검증해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표에 나타나는 가설은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값이에요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값 즉 아까 전에 그 표는 P-value는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게 귀무 가설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쓰는 가설은 귀무 가설이 아니고 다 연구 가설이에요 논문에서 쓰시는 가설은 귀무 가설은 뭐냐면 이겁니다 귀무 가설은 차이 검증일 때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차이 검증일 때는 뭐예요? 두 집단은 차이가 없다가 귀무 가설입니다 귀무 가설은 항상 공평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야 돼요 연구를 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검증하기 전까지는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귀무 가설입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이 유죄라고 판결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예요 무죄 원칙주의죠 마찬가지인데 통계 검증에서의 가설은 무조건 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귀무 가설이에요 T-test, 아노바 무조건 차이 검증일 때 귀무 가설은 무조건 차이가 없다가 귀무 가설인데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는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은 거죠 A그룹과 B그룹과는 차이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논문에서 의미있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논문에서 쓰는 가설은 귀무 가설을 쓰는 게 아니고 연구 가설을 써요 옛날에는 논문에 귀무 가설, 연구 가설 두 개를 다 썼어요 가설해주고 H0 차이가 없다 H1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20년 전 논문들은요 30년 전, 40년 전 초창기 논문들은 가설을 쓸 때 귀무 가설과 연구 가설을 다 써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쓰죠 요즘은 가설 쓸 때는 뭘 쓰냐면 대부분 다 연구 가설만 써요 귀무 가설이 안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쓸 때 가설이라고 해놓고 P-value는 여러분들 논문에 쓴 가설이 아니고 그거에 반대 가설이 P-value예요 자 여러분들이 쓰는 가설은 이겁니다 뭐냐면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 아까 전에 우리가 논문에서 보면 유주플리스, 유용성이 애티튜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가설에 써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SPS에서 검증하는 가설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고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0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우리 표에 그릴 때 표에 제일 끝에 P-value라고 나오는 값은 뭐냐면 전부 다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인데 귀무 가설은 뭐냐면 관계가 없습니다가 귀무 가설이에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귀무 가설이에요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보는 가설은 연구 가설입니다 귀무 가설이 아니고요 그런데 논문에는 연구 가설을 쓰고 통계 분석은 귀무 가설을 하다 보니 헷갈리는 거죠 이해 되셨죠? 그래서 통계적 검증은 무조건 H0를 검증하는 거예요 P-value는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입니다 즉 뭐냐면 관계가 없습니다가 맞을 확률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니까 P-value가 95%, 0.05보다 떨어져야지 즉 귀무 가설을 기각해줘야지만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무 가설은 두 변수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라는 게 귀무 가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P-value는 항상 0.05보다 작아야지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표에서는 무조건 P-value가 뭐예요? 0.05보다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 귀무 가설을 다 기각시켜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 연구 가설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문에 쓰신 대부분의 가설은 다 연구 가설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를 검증하는 거고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걸 검증하겠죠?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의 검증 기법은 여러분들 논문 쓸 때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는 관계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 이렇게 쓰시잖아요 가설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지만 관계가 있는 거고요 P-value가 0.05보다 크면 관계가 없습니다 귀무 가설이 맞아버렸으니까 그래서 P-value는 논문에서는 항상 0.05보다 작아야지만 두 변수는 진짜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P-value는 0.05보다 작습니다 모든 논문에서는 그게 기준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에 대한 거 즉 뭐냐면 표에 그리는 P-value는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논문을 설명할 때 P-value가 연구 가설 채택기가 이런 거 해보면 여러분들 등 돌리면 다음 주문 다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평생 안 잊어먹으려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평생 안 잊어먹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표에 그리는 가설은 또는 SPS에서 검증하는 가설은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을 검증해 줍니다 이 단어만 딱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먹지 않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나머지 넘어갈게요 오류나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아이스크림 용량이 320g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귀무 가설은 이퀄이라 그랬어요 320g이다 또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는 같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귀무 가설을 검증해 주는 거예요 돌렸을 때요 표본 평균과 표본 편차를 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루트 N분의 이걸로 나눠주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 봤죠? 그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치 이렇게 구성해 주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계산입니다 자 귀무 가설은 320g이 맞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죠? 자 그런데 검정 통계량은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귀무 가설이 320g이 맞으려면 우리가 임기치를 설정해 주는데 316g 이 안쪽에 들어와야지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T값은 우리가 아까 전에 발걸음이라고 그랬죠? 두 발걸음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 걸음 두 걸음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귀무 가설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률로는 여기가 95%니까 여기가 0.025가 되죠 왜냐하면 확률이 뭐라고 그랬죠?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이라고 그랬죠? P-Balue는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이 100%다 그럼 당연히 귀무 가설이 맞는 거죠 그래서 쭉쭉 내려와서 0.05보다 떨어지면 귀무 가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0.05입니다 그래서 이 귀무 가설을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평균이 316g 정도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많이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발걸음이 1.96인데 마이너스 12발걸음 12발걸음이나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귀무 가설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0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되죠 P-Balue만 초보자들은 P-Balue만 보시면 돼요 원래는 T값 P-Balue 같이 보게 되었어요 논문에는 그래서 T값하고 P-Balue를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논문을 쓰실 때 이거 가지고 일부러 막 죄송합니다 막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T값 P값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없죠 없지만 옛날에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T값 P값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P값만 보시면 됩니다 P값이 뭐예요?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 가설은 차이가 없다 또는 관계가 없다가 귀무 가설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귀무 가설 P값이 0.00이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 가설을 맞을 확률이 제로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해하시면 돼요 P-Balue만 이해하시면 되죠 P-Balue가 0.05보다 작으면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이 없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분석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통계 분석은 P-Balue가 0.05를 기준으로 해서 0.05보다 크면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 0.05보다 작으면 귀무 가설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파워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 게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유튜브에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유튜브 보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쭉 그냥 갈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갈게요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이 검정이 있고요 하나는 관계 검정이 있습니다 차이 검정은 T-Test하고 Anova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하면서 이런 걸 배울 텐데 R을 이용해서 배울 거고요 물론 SPSS 쓰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R을 이용해서 배울 거예요 차이 검정에서 T-Test는 그룹이 두 개 이하일 때는 T-Test입니다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차이 검정은 그룹 간의 차이죠 따라서 그룹이 두 개 이하냐 세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남자 여자의 차이를 본다 몸무게 차이 남자 여자의 몸무게 차이 남자 여자의 키의 차이 이렇게 그룹 간의 차이를 본다 그러면 무조건 T검정입니다 다른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세 가지가 있어요 T검정에도 하나는 하나의 값 여기서 원샘플은 그룹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샘플은 그룹이 하나인데 뭐냐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어떤 하나의 값이 얼마다 이렇게 볼 때 원샘플이고요 독립표본은 그룹이 두 개일 때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드릴게요 독립표본은 두 개인데요 얘를 확장해서 보면 그룹이 세 개 이상이죠 그래서 얘를 확장하면 이런 분산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대응표본을 확장하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에요 대응표본은 뭐냐면 그룹 간의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전과 후의 차이를 보죠 그런 거 볼 때고요 이원 분산 분석 또는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인데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관계검정입니다 관계검정은 우리가 회기분석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쓰는 게 구조공분산 모형이죠 오늘 구조공분산 모형에 대한 개념을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 구조공분산 모형만 해도 한 주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검정은 이거예요 그룹 A와 그룹 B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 관계검정은 A라는 변수가 B라는 변수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샘플의 예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이스크림 파인트의 무게는 320g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공장에서 불량품 검사할 때 이런 걸 씁니다 불량품 검사할 때 값이 정해져 있어요 이 값보다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불량품 검사를 하죠 이런 걸 쓸 때거나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값을 알고 있을 때 이 값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가 원샘플 테스트고요 인디펜던트 샘플 T 테스트는 이렇게 봅니다 그룹 A와 그룹 B 간의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겠죠 귀무 가설은 두 타이어 회사 간의 타이어 수명은 차이가 없다 이게 귀무 가설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귀무 가설은 차이가 없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명확합니다 연구 가설은 그게 아니다니까 차이가 있겠죠 보통은 논문에서는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얘를 쓰겠죠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거를 논문에 쓰겠죠 근데 실제로는 통계는 이걸 검증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모집단에서 이렇게 추출하는데 어떻게 돼요? 귀무 가설이 뭐죠? A 타이어 회사와 B 타이어 회사를 빼줬을 때 값이 0이 나와야 되죠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0이 아닌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P 밸류 값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귀무 가설은 두 타이어 회사의 타이어 평균 수명은 같습니다 라는 게 귀무 가설이니까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이 0.001 0.05보다 작죠 따라서 귀무 가설이 틀렸습니다 귀무 가설 맞을 확률이 1%입니다 귀무 가설이 틀렸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기각하고 연구 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연구 가설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 값이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페얼드 샘플 티테스트입니다 페얼드 샘플 티테스트는 전후입니다 그룹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독립 표본과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룹의 차이 인디펜던트 티테스트는 전체 100개가 있으면 100명이 있으면 50명 50명 나눠요 그룹으로 쪼개죠 그래서 50명의 평균과 나머지 그룹의 50명의 평균을 갖고 이 평균이 같은지 틀리는지를 보는 게 독립 표본이에요 자 그런데 대응 표본은 뭐냐면 반복 측정합니다 자 한 사람한테 나를 두 번 측정하는 거예요 나를 한 번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또 나를 두 번 측정했어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면 이 평균은 그룹 간의 평균이 아니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의 차이가 있겠죠 이 값의 차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길동의 값이 전후의 차이가 있겠죠 이걸 뺐을 때 이 값의 차이예요 이해 되셨죠 각 사람들마다 홍길동, 이길동, 박길동 이 사람들의 전후의 차이를 다 재서 이 차이 값이 0이냐 아닌지를 재는 겁니다 이거랑 틀려요 독립 표본은 그룹을 쪼개서 나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그룹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는 거고요 대응 표본은 그게 아니고 나를 두 번 측정해서 전후의 차이 값을 보고 그 차이 값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니까 전혀 다른 분석 기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똑같아요 귀무가설은 뭐예요? 차이가 없다 그렇죠? 둘을 뺐는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0이 되죠 그렇죠? 전에서 후를 뺐더니 차이가 없다 귀무가설 그런데 검증량을 해봤더니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0.00이니까 귀무가설이 틀렸다 이렇게 보니까 영구가설 채택 결국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